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온화입니다. 오늘은 영래칼국수의 냉칼국수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오이김치랑 고추, 쌈장, 그리고 같이 주신 양념장이 있고요. 오늘 마실 음료는 둥글레차입니다. 오이김치랑 고추. 오이김치는 고춧가루를 먹어야 해요. 매콤하고 질 sug dunk.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네요 소고기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바삭바삭 bye 골고루 너무 맛있다 고소하고 쫄깃쫄깃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